아니 그나저나여 저 오자마자 마방 청소했죠. 먹이 졌죠. 스타일리스트로 변해갖고 또 빗질까지 했죠. 도대체 저 말은 언제 타요? 아 일단 먹고 일단 준비운동을 일단 해야 돼요. 말도. 아니 준비운동이요? 아니 무슨 말이 저보다 더 상전이에요. 준비운동이 또 뭐예요? 준비운동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어째 이게 좀 이상합니다. 천천히. 천천히 좀 날려봐. 야 너 먹은 거라도 있지. 난 오늘 먹은 것도 없다면. 잠깐만 우리 좀 쉬었다. 조금만 쉬어. 아니 50대 말보다도 체력이 더 안 된다는 얘기네요. 제가 체력이 좀 약해요. 잠깐 휴식. 아니 말 준비운동 시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? 가만히 거기 서서 있으면 지가 알아서 돌진데 뭐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래요. 예? 제가 앉아있어도 지가 알아서 돈다고요? 가자. 그렇지. 역시 저는 제가 생각해도 똑똑한 것 같아요. 그렇지. 이거였어요 이거. 아 이걸 몰라갖고. 이걸 몰라갖고 아까 같이 다녔구나. 자 달려. 진중 물어보고 하시지 그러셨어요. 그러게 말이에요. 이렇게 쉬운 걸 괜히 사서 고생했다니까요. 아유 진짜 말은 열심히 달리네요. 시키라 그래서 준비운동을 시켰는데 근데 왜 준비운동을 시키는 거예요? 아 이건 조마사기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준비운동 하고 또 나와서 마방에 갇혀있던 말을 일단 나와서 힘을 좀 빼기 위해서 시키는 겁니다. 이게. 아 그러니까 힘을 좀 빼려고 준비운동을 시키는 거였군요. 네 그렇죠. 근데 왜 제가 꼭 준비운동을 한 것 같이 이렇게 힘이 빠지죠? 그러면 다 시켰으니까 제가 그럼 말을 탈게요. 제가. 아니 아니죠. 아니죠. 아 일단 말을 타려면 안전장구를 착용한 후에 말을 타야 됩니다.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. 낙마사고를 대비한 안전장비 완벽 착용. 가자. 오빠 미니스타일. 땡디게땡디게땡디게땡. 강남스타일로 멋지게 말타는 모습. KBS